저 떠날거에요. 이번에 가면 다시 안돌아올거에요. 그래서? 그때까지만 제가 엄마 노릇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. 기가 막혀.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야 하는데? 단별이 사랑하시잖아요. 단별이하고 당연히 마음만 편안해지고 떠나고 싶어서 그래요. 난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. 내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당신 아들 일은 당신이 해결해. 그래도 각서 문제는 해결된거야. 당신이 해결해서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